의정부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의 사회복지사 노고를 격려하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제8대를 맞는 의정부 사회복지사협회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선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 사회복지사 선거인단은 99.9%의 투표율을 보이며 8대 회장으로 박춘섭 미랄복지재단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시고 믿고 같이 계시면 의정부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이 저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회장은 현장에서 24년 장애인의 권익,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찾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회원이 찾고 싶은 협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나아야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정치인들의 처우가 향상돼도록 박감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가 목표하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협회를 디딤돌 삼아 지역사회를 발전시켜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